오늘의 왕자님 컨셉이고요. 오늘의 왕자님 컨셉이고요. 리본을 달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TMI 얘기하자면 저 원래 이게 초록색깔이었거든요. 그래서 초록색깔 렌즈를 까는데 갑자기 파랑색이 됐어요. 어쩐지 오늘 파랑색을 띄고 싶었어요. 지금의 왕자님 컨셉이 됐어요. 그 점수는 그들의 전자입니다. 송금 전자입니다. 하긴 하라 그래도 왜 이렇게 보이세요? 보이세요? 밑에 OST가 제가 좋아하는 샘김 님의 여름비를 한 번 더 좋아하는데 그거 틀고 읽으니까 약간 여름이던 리뷰 초여름에 학생때로 돌아가고 다들 한방쯤 있으시죠? 풋풋한 사랑이야 오늘 포인트는 교복룩 오늘 밥풀에 칠 거예요 가면서 밥풀에 칠 거예요 기대해도 될까요? 무얼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해보실래요 한 번 해볼게요 기대하실 거예요? 진짜로? 좋아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앞머리 까봤어요 저 맨날 요즘 덤머 중독이었는데 약간 머리를 오늘 처음 오랜만에 까봤습니다 괜찮네요 모르겠어요 의상에 비밀 하나요 그러면 걔도 원래 시스로예요 한 개씩 정도 색깔이 보여요 잘 가리고 있어요 잘 여밀해요 어머니가 잘 여밀고 다니래 맞아요 오늘 선물이 기가 불어봐도 될까요? 안돼요 우빈이 빼고 다 선물이네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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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너 뭐야 너 선물 포장하자 마음에 선물 아니면 뭐해 너 우빈이가 포장해준 사람 선물지 내가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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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뭐 해주세요 잠깐 문자들이 없어가지고 아 그냥 그건 이해하죠 약간 애니에서 애니에서 약간 약간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뭔가 동료들이 구출시켜서 나온 그런 아이가 좀... 오늘 제가 무대 위에서 매력적인 빌런이 되겠습니다. 우리 천 찍었어요. 요즘 하루만 안 보면 너무 밀려서 진짜 매일 챙겨봐야 돼. 아니면 진짜 한 시간 동안 읽게 돼서 매일 챙겨봐야 돼. 모니터링 하다 우빈이 너무 귀여워서 화난 문어 같죠? 아마 공부하자 한 번에 olika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한거야?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한거야?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한거야? 쇼키! 맛있어요? 여러분?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깔았는데요. 방깐이라고 하죠?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머리를 거의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열심히 무리를 다 부셔버리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룰뉴스 우빈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맞다 여기는 여기는 아르랑 샘플드 케이팝이고요. 저는 일단 사전 녹화를 하나 맞췄고요. 그리고 이제 곧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지켜봐주세요. 미친놈 파는 미친놈 아깨워 어! 하하하 어둠 속 날 촉구해줘 시리도록 나를 이마 어릴냐? 하하하 자봐요. 자고 싶은데 자면 목이 오늘 하루 빠이빠이 할 것 같아가지고 못 자겠어요. 자장가 불러주실 분. 어! 여기가 내 무대. 왜 내가 키 때문에 이 형이 오는 거야? 우리 도망쳐 나왔잖아요. 하하하 어! 위험해? 너가 계속 그렇게 쳐다보면 반한가? 하하하 우리는 마음에 하트가 두 개나 있는데 뭐 하는지 알아? 몰라? 몰라요? 하트 보이는데? 하트 보이는데? 하트 보이는데? 또 чего.. 무서워하세요. 아 어떡해? 첨디까지 치렀어. 너무 큰게 무서워. 아 하. 배경哥 lizard 리듬äche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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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늘은 하트로 가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 반짝이 머리인데요 이상과 어우러져서 디스코에 하는 장난 우리 드디어 얼굴 포인트요? 항상 잘생긴 포인트지 이건 포인트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제 얼굴을 더 보이게 해주면 이런 보조장치라서 포인트까지는 아니죠 더 포인트인 장치라서 아 투데이 TMI 그대들이 더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건가요? 아니요 그의 우리는 2편이에요 네 1편 다 읽었었는데 한동안 세계사 읽는 거 다 읽었어요 세계사요? 모르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과연 썬키는 거침없는 세계가 보이세요? 지금 85퍼까지 읽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이랑 미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랑 지금은 중국과 영국이 아팠다는 얘기가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한국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와 저 어떡해요? 아 어? 좀 돌아온 거 같죠? 운동해서 그런가? 오늘 복근 준비됐나요? 포즈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근 가서 뱃살 밖에 없어요 복근이 없는데요? 복근이 없는데? 밥 비빔밥 뭐? 로보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비빔밥 비빔밥 이돌리아 몰라? 이거 있는데? 로보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비빔밥 치킨이잖아 비빔밥도 있어 치킨 음 치킨 비빔밥도 있다니까 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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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스티컵밥 빨큰 솟 옳지 음식으로 다 나의 강아리라서 비빔밥 둘 셋 라이리너스 안녕하세요 란이너스입니다 아쉬움이 없나요? 저는 없습니다 난 입고 조금 있어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긴장을 했나 카메라를 조금 못 찾은 거 같아서 괜찮아요 잘했어요 피고했지 않아요? 피고했어요 하지만 피는 여기서 나와 저도 마이크가 어느 순간 제 가슴팍에 있더라고요 올마이트를 하는데 분명 안 들리는 거예요 역시 마음으로 노래 불렀어요 역시 마음으로 노래 불렀어요 역시 마음으로 노래 불렀어요 그래도 마지막이 이렇게 조금 아쉬우니까 다음번에 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요? 슬프도 다음 주에도 아직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네 그래도 인사드려야겠죠 저희 아쉽지만 인사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룩이었습니다 안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알겠 Freeman 김 좀 준비했는데 자리에 오는 게 지금 두 개의 수입 신뢰하다가 오지 하나 남자가 oppose 오이 사라이 한 가지 많은 수입